1.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 친구들 안녕. 오늘 밍밍이랑 함께 할 말씀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.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. 아-멘. 한 번 더.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.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. 아-멘.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난 뒤 영혼이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대. 친구들은 믿고 있지? 내일 또 만나. 안녕. 안녕.